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월 6일 일요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 간단하게 2019년도 추식투자 어떻게 해야하나에 관한 주제로 간단하게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에 윈도 드레싱 그리고 배당을 받기 위해서 기간이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에 그러다가 배당락 이후로 갑자기 돌변해서 매도 출해되니 닥터케이가 현금 보유 비중 100%로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렇습니다만 억지스럽게 좀 붙들어 놓은 경향이 있으니까 연초에 조심하자 그랬고 여지없이 연초 되자마자 크게 밀렸는데 미국 시장 제롬 파월 FED 의장의 시장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금리 인상 무조건적으로 하는거 아니다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전일도 한번 잡아 드렸지만 미국이 낙폭 컸는데 반등 시도는 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피보나치의 자항권 분석을 해보자면 여기 21650 라인에서 자 25000 그러니까 26000 라인이죠 여기서 하락하기 시작해서 저점 권력을 계산을 해보면 반등할 때 382 50 618 지점 이렇게 피보나치 적용이 가능한데요 반등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18 지점까지 강한 반등이 나오면 좋은데 일단 첫번째 관문인 38.2%까지로 강한 반등 시현하면서 장대양봉으로 반등 시도 나왔기 때문에 특히 전일 이렇게 은봉이 크게 밀리면 밑으로 쳐져야 되는데 그것을 다 말아올리고 정고점 인근까지 강한 상승세 3.29% 다우전스 상승했기 때문에 일단 주가 하락보다는 물론 21권력을 얼마나 저항을 잘 돌파하느냐가 더욱 관건이고 여기 50% 구간인 24000 구간까지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당장 1월달에 주가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야간선물시장에서 우리나라 같이 반등했는데요 좀 이따 챙겨보기로 하구요 그래서 미국 제론 파울어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융통성 있게 하겠다 그런 부분들 금리 인상으로부터 시작된 부분이거든요 뭐냐 양적 완화 축소하겠다 미국 시장이 큰 상승을 가져왔기 때문에 제로금리에 가깝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물량을 금리를 마이너스 거의 제로금리에 가깝게 하고 자산 매입을 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어느정도 해냈기 때문에 이제 출구 전략이라 할 수 있겠죠 완화했던 양적 완화를 축소해 나가는 전략 금리 그 중에 가장 큰 게 금리 인상이거든요 금리 인상 그리고 채권 같은 것도 매입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할 거고 물량 줄이고 그 다음에 자산 매입 동결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양적 완화를 축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주가가 흔들리 시작했는데 그게다가 플러스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계속 하다 보면 시장이 생각보다 너무 흔들림이 크게 낙폭이 나오고 있으니 지금 조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그 발언 때문에 미국 시장 급등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같이 반등 시현하고 있습니다 전일 야간 시장에서 보시면 플러스 1.18 추가 상승하면서 끝났고 외국인이 선물 매수세 4372개약이면 상당한 야간 시장에서는 상당한 규모거든요 그래서 갭 상승해서 출발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 월요일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뭘 체크해야 되느냐 앞전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판단을 좀 해보자면 한 달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닥터K가 여러 종목들 응급하면서 몇 월까지는 언제까지는 반등하기 힘들 거다 하는 그 이유가 셀트리온이 올까지 4월 말 올까지는 30만원 가기 힘들다는 이론을 여기서 접목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한 달 동안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이 뭡니까 그냥 하단부위에 있는데 두 달이 지나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시간 한 달 걸렸는데 여기까지 빠지는데 한 달 걸렸는데 두 달 동안 지지부진하면서 오히려 밑으로 깰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시장이었는데 반등한다면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 한참 더 걸린다구요 그죠 적어도 두 달이네 여기 위로 올라가기 힘들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한 맥락으로 셀트리온도 여기 30만원권까지 한 달 두 달 석 달째 지금 밑으로 박박박 기고 있으니까 반등 나와도 석 달 넉 달이네 가기 힘드니까 4월 5월 가도 30만원 넘어가기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러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도 그러한 부분인데 셀트리온의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시간 조정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다 보니 그런 부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댓글에다 그렇게 남겨놨습니다 연말에는 30만원 갈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20만원과 25만원 사이에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아 보인다 밑으로 크게 앉혀지면 위로 올라갈 텐데 23만원권 강력한 또 60일 저항이 있으니까 저항은 강하게 돌파해야 되고 조정은 가볍게 받고 그 다음에 또 돌파는 강하게 나와야 되는 그러한 모양을 보여준다면 25만원권까지 잘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밑으로 강하게 쳐지는 모습 나오면 박스권 그대로 박스권에서 탈피하기 힘들어 보이고 여참 밑으로 쳐지는 모양이 나온다면 상당히 셀트리온 주가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셀트리온까지는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셀트리온 방송 많이 청취하시는 분들이니까요 나머지 방송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날 업종 대표주 분석 방송에 다 가했으니까 종목들을 한번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자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박스권 하단에 지금 이중 바닥을 겨우 형성하면서 박스권 하단에 위치하고 있으니 이것도 2100 여기 위에 상단까지 얼마나 강하게 반드시도 넣으냐에 따라서 향후 2125를 돌파해야만 하락 추세 전환됐다고 할 수 있는데 적어도 두 달까지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그것이 빠른 시간 안에 한 달 이내에 강하게 돌파 시도는 오면서 여기 위로까지 간다면 아 시장이 반등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올라가다 강하게 밀리고 자꾸 밑에 여기 하단에서 여기 이평선 점처럼 돌파 못하고 자꾸 튕겨내려고 왔다갔다 하는 모습 보이면 아 시장이 아직까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구나 여차 밑으로도 쳐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된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요점을 말씀드리면 단기 박스권이니까 여기 여기에 단기 박스권이니까 얼마나 강하게 돌파 시도는 오냐 그때 전제조건 기관 외국인 쌍거리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강하게 전환 시도는 올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기관 외국인이 반등 시도는 올 틈을 타서 짧은 기간 동안에 또 차익실현매물을 넣어간다면 또 힘없이 횡보기간 좀 거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기관이 현물매도하던 거 거둬들이고 있는 거 유지 계속 매수세 들어오고 외국인도 같이 현물매도 들어와 주고요 외국인이 선물 매수해 주던 거 매도세로 지금 돌변했습니다 보이시죠? 이거 매도세에 잦아들고 매수세로 전환되면서 같이 현선물 매수세 같이 들어와 준다면 위로 상단까지 2125라인까지 상승하기가 훨씬 용이하다 그 이전에 21라인인 2050 그리고 61라인인 2070라인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 시도 넣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코스닥은 650라인을 단기 지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밑으로 안 깨는 게 중요하고 650 안 깨는 게 중요하고 20일에 당장 저항권이니까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그 위에 또 61권인 684라인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가 관건이고 700을 넘어서야만 이제 시장이 좀 안정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판단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기관 외국인의 현물매수세 같이 동반돼야 된다 기관이 지금 매도세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현물매수세가 쌍거리가 들어온다면 돌파하기가 더 용이할 것이다 여기 650라인은 처지면 안 된다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최악의 상황은 면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일부 비중 투입해도 되는데요 낙폭과대하고 우하향하고 있는 종목들 그냥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게요 자 이거 말고 예를 들면 이런 종목들 뭐 좋습니까 정권주 그죠 밑으로 처져 있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저점매수라는 그런 미명하에 하락추세 돌려내지도 못하는 이런 종목들에 관심 가지고 낙폭과대하고 밑으로 처져 있는 우하락 종목이 자꾸 관심 가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상량하고 있는 종목들 특히 자동차 자동차 특히 자동차 이제 턴오라운드 하고 있구요 기아차는 완전 돌려냈어요 지금 그리고 조선 그죠 우상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신 그죠 이런 업종 우상량하고 있는 업종 간업종 주도업종에 관심을 가지셔야만 수익이 나기야 좋지 밑에 박박 기고 있는 종목들 저점매수 암만 하려해도 수익 잘 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음식료 업종 바닥 탈피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턴오라운드 하고 있는 모습 보이니까 음식료 업종까지 관심을 가져 보셔라 시장에서 약세 보이는 업종은 전기전자 완전 약세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완전 우하향하고 있는 전형적인 하락추세 이니까 전기전자 접근하지 마셔라 최고로 약한 지금 업종이다 석유와 접근하지 마셔라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석유와 지금 낙폭 심합니다 그죠 석유와 그리고 전기전자 당분간 접근하지 마시고 시장에서 약세 보이는 금융 그리고 증권주 접근하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테마성에 가까운 종목들은 등락폭 크니까 가벼운 종목들은 남북경협 이런 종목들 뭐 수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죠 건설주는 아직까지 좀 그래요 현대로템은 뭐 나쁘지 않는데 그죠 너무 등락 심한 가벼운 종목들은 잘못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안정적이고 우량한 종목에 수익을 많이 취하기 보다는 안전 위주로 누구나 들어도 아는 시장에서 시장에서 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에 적어도 1 2종목 정도에만 관심 가지시어라 최근에는 2차전지 부분 상당히 아 지금 약세 보이고 있으니까 2차전지의 테마는 좀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소차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늘림목 줄 때 적당히 가자 매수할 수 있다 했던 일진다이아 이런 부분도 잘 가고 있고요 우리산업도 늘림목 주고 대번 지지권에서 올라가죠 수소차 부분 너무 가벼운 종목들 말고 일진다이아 우리산업 정도 한번 봐주시고 바이오주는 지금 괜찮아 보이는 종목은 닥터케인은 여기 올려놨습니다만 대궁제약이 돌파해낸다든지 그 다음에 정근당 정근당이 반등한다든지 유한량행이 이제 눌림목 준다든지 하면 이 정도 관심이 있고요 한올바이오 이런건 너무 지금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꼭대기 잡으면 안되고요 이 정도 관심이 있고요 셀티레온 사명제는 지금 하락추세입니다 하락추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만원과 그러니까 19만원 20만원과 25만원 사이에 박스건 당기 이룰 가능성이 있고 23만원 건데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자 20일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야 되고 연이어서 4일 연속으로 빠지던 은봉 말아올리는 양봉 시도 전환 시도 나오니까 22만 8천원 23만원 끝까지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추후에 주가 흐름에 상당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관 외국인이 좀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최근에 매수세가 좀 실종됐다 공매도 많이 넣었는지 여부도 체크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셀티레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밀렸던 부분들 단기 박스건 이룰 가능성 높으니까 박스건 하단 6만 8천원 밑으로 깨지면 안되고요 21, 62일 여기 저항을 강하게 돌파해서 82,000원권까지 좀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야 된다 셀티레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57,000원 깨면 안되고 21, 61일 여기 인근 62,000원 강하게 돌파해서 7만원권 사이 여기 박스건 어떻게 움직이는지 수급이 조금 들어와야 된다 기관 외국인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부분들 분식회계에 논란 있는 종목들 안 좋은 회계 이런 쪽에 안 좋은 부분 있다는 종목들은 이제 관심 완전 끄도록 하겠습니다 셀티레온 헬스케어도 분식회계에 논란 있는데 아직까지 해소는 안됐습니다 셀티레온 재산공장 우리나라에 짓겠다 이런 뉴스도 있고요 여러가지 임상 통과 이후에 매출 기대된다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 그런 뉴스들 참고 정도로 하시고 더 집중하시기는 주가의 흐름에 주가의 흐름에 더 집중하시고 지지장에 좀 더 집중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닥트케이가 핵심 종목군 뽑아놓은 종목군들 위에서 순서대로 괜찮다고 닥트케이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녹방 나중에 보시면서 어저께 녹방 올려놨습니다 종목 분석 방송에 보면 다 한번 체크했으니까 내일 어떠한 종목에 우선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시나리오 나중에 방송 끝나고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미국이 전이 상승했다는 이유 때문에 개인이 강하게 현물매솥에 들어온다든지 선물 그리고 콜옵션 상방향으로 강하게 들어온다면 또 흔들흔들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내일 당장의 모습은 그렇게 밑으로 갭상승 이후에 크게 흔들리면 좋지 않은 모습이다 갭상승 이후에 지속적으로 가볍게 늘려주고 지속상승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장대양봉으로 마치면 더 좋다 일단 내일 하루만에 상황은 그렇고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상승했다는 부분 때문에 갭상승했는데 개인이 매수세 막 들어오면서 밑으로 세게 밀린다면 시장상은 또 좀 더 쉽게 움직이기 힘들다 그 내용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구요 닥터케이 여러분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안하신 분 구독 좀 해주시구요 무료 최강방송이라고 닥터케이 자신감 있게 방송하니까 주변 지인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추천 좀 해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도 좀 봐주시구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테니까 공부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내 니 눈딱 암 닥터케이야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둘이거든요 쏘‧ 들리진 않을 거야 놈들 acam 놈ANA 느낌 너무 pää 믿고 무서워 두لي bing 죽 äm investigator 우PA 서 불 ıt corazón 치밀 nes